16이었습니다. 1분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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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는 걸어보겠습니다. 이거 2차시기가 30초 56이었거든요. 2차시기가 29초 76이었는데 1차시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낙담할 단계는 아닙니다. 현재까지는 5개 랭크가 되어있고요.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. 우리 신봉희 선수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. 제스제이 앤더슨 선수죠? 캐나다의 전설입니다. 이 선수가 또 나왔습니다. 주정복은 대배자로서 당시를 보여줬고요. 지난 뱅쿠버트의 크미널리스트 대회전 종국에서 그때마다 워낙 뭐 전설같은 선수이기 때문에요. 이런 선수가 나온다는 것 자체 변속적으로 하는 자체가 뉴스를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. 캐나다의 전설같은 선수. 제스제이 앤더슨. 그리고 3대는 디트로 선수 프락 선수입니다. 네. 들었습니다. 디트로 선수. 제스제이 앤더슨.